20년 넘게 티베트 스님들과 교류하며 후원하고 있는 스님이 계십니다. 바로 여수 석천사 주지 진옥스님인데요. 오늘 뉴스 스튜디오에 진옥스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서울 경희미술관에서 티베트 난민독기 전시회를 열고 계신데 어떤 전시회인지 이 전시회를 마련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전 세계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한국은 그나마 많이 잘 잡고 있어도 사실 어렵거든요. 인도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 돼 있어요. 거기에 계시는 티베트 난민들은 더 어렵고요. 자국민도 보살피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인도는 그러나 티베트 난민들 같은 경우는 의료시설도 별로 없고 또 특히 코로나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벌써 그 난민들 사이에서 코로나가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그 코로나를 우리나라처럼 진단 기체로서 또 이렇게 발견하고 또 진단해내고 또 분리해내고 또 의료진들의 방호복도 있어야 되잖아요. 중증 환자들 같은 경우는 산소호흡기도 있어야 되고 또 격리시킬 수 있는 격리 병동들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을 전부 다 이제 하기 위해서 이분들을 신속하게 좀 재정적으로 도와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싶어서 재정적으로 도우려고 하니까 제가 돈이 좀 많으면 돈을 바로 보내겠는데 그런 것이 없고 그래서 전시회를 해서 돕는 것이 어쩔까 하고 이제 그 전시회를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스님께서 그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전시회에서 작품 80여 점을 선보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는 내년 2, 3월에 예방주사가 나오면 좀 다 맞춰드리려고 생각을 그때 맞추고 했는데 이게 너무 심각해져서 진단이 너무 심각해져서 이제 좀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작품 수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원래는 한 100작품 정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품 내용은 내가 그냥 그냥 옛날부터 그리고 싶은 거 자유롭게 그리다가 버리고 했던 그런 작품들인데 어떻게 김양수 하백이라는 분이 한번 보시고서는 자꾸 전시를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에이 나는 전시회를 그런 생각 별로 없다고 안 했는데 작년에 티벳 난민들의 양논원을 좀 도와야 되겠더라고요. 너무 열악하고 그래서 그 생각을 품고 있는데 김하백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냥 마음이 통해 가지고 그 경상도 말로 별죽스럽게 그냥 어떻게 어쩔 수 없이 전시회를 갖다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아내 작품들은 제가 평소에 관상했던 거 또 어떻게 부처님 말씀을 좀 더 그림으로서 이렇게 법문 대신에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던 부분들이고 이번 작품도 대다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티베트 스님들과 20여 년 넘게 교류를 하고 계신데 티베트와는 어떻게 인연이 닿은 건지도 궁금한데요. 옛날에 열반하신 우리 송항사 보성 방장 선생님께서 하루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새벽에 나하고 어디 좀 갑시다 그래서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달라이라마 좀 배로 갑시다 그랬어요. 나도 좀 끼워주십시오 해서 가서 한 20년 전에 존자님을 뵀어요. 뵀는데 뵀고 한 5분 만에 그냥 조금 존자님께서도 이름 위에 덜어 얹힌 사람이 아닌가 하고 이런 생각들도 있었는데 한 5분 만에 그 생각이 다 없어지더라고요. 이제 배로 가다 보니까 티베트의 스님들의 어려운 점도 알게 되고 난민들의 힘든 점도 이제 알게 되고 내가 법을 갖다가 도움받는 대신에 내가 조금이라도 뭘 도울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돕게 됐고 인연이 그렇게 해서 됐고 그건 법의 행제들이니까 참 가깝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티베트를 가보신 건데 티베트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꼽을 수 있는 건 티베트는 이제 우선 국적이 없어요. 난민이에요. 인도 국적도 같지도 않고 난민이에요. 난민들은 세금도 안 내지만은 또 세금을 낸 국가로부터 실제로 국가로부터 보호도 못 받고 있는 예를 든다 그러면 티베트 난민이 우리나라에 나왔다가 들어가려면 다시 입국 비자를 밟아야 돼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고 상업적인 것도 잘 안 되고 생활적인 것도 안 되고 그래서 오로지 법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스님들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또 나가서 법을 가리키고 부처님 법을 가리키는 그런 모습이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또 그분들로 인해서 나란타 대학이 한 2000년 전에 전성되어지던 법을 배울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참 행운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스님께서 직접 보신 달라이라마 존재는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한마디로 도인이죠. 도인이시고 도인이라는 말은 욕심을 떠난 분이다. 욕존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욕심을 언제 정도에 당신이 욕심을 다 떠났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서른아홉에 그렇게 되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모든 생각과 행위 전부 다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생각 하나 일어나는 거 심지어는 밥 한 끼 먹는 것도 중생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중생 때문에 내가 밥을 먹는다. 나는 안 그렇거든. 지금도 맛있어서 먹거든. 그런데 이제 그 어른은 일체의 모든 행과 심지어 잠을 자는 것까지도 중생을 위해서 내가 잠깐 피곤을 풀고 해야 되겠다고 염렴 보리심이 되는 것은 언제 정도 됐을까 하니까 50살 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달라이라마 존자가 도인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 달라이라마의 후계자가 누가 될지 사람들의 이목이 굉장히 집중되고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 얘기에 대해서 오해가 상당히 많아요. 모르고. 첫 번째 달라이라마 제도에 대해서 정치적 제도에 대해서는 완전히 당신이 포기한 지 오래됐어요. 그건 제도를 폐기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이제 정교를 완전히 분리시키고 근대국가로 나아가면서 정치와 종교는 분리시켜서 정치 지도자로서는 이미 정치 제도로서는 맞지 않다라고 당신이 판단하신 거예요. 하시고 정치로서 달라이라마의 지도자는 정교 일체로서는 하지 않겠다고 이미 포기하셨고 그게 수상 선거에 대해서 따로 뽑혀 있습니다. 삼동림포치고 지금 또 다른 분이 당신대에서 살고 계시고 그러나 보살로서 세세생생 유뇌하면서 달라이라마의 역할을 하는 것은 당신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후계자로 생각하시는데 후계자는 없습니다. 당신이 다음 생에 오셔서 하실 거예요. 이거는 다음 생에 당신이 오셔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후계자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정치적 후계자하고 종교적 후계자를 자꾸 섞어서 정치적 후계자의 말씀을 언론 같은 데서 가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여쭤봤어요. 달라이라마 당신께서 보살로서의 내생을 포기하시는 거냐 그렇지 않다. 보살로서 내 역할은 다음 생에 와서 꼭 하겠다. 어떻게 해서 오십니까? 그대들이 원하면 내가 언제든지 오겠다. 이렇게 달라이라마 존자와의 인연으로 시작된 티베트 난민 돕기 계속해서 해주고 계시는데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수님도 이번 전시회에 대해서 이타심을 발현하는 것이 진정한 배려이고 종교인의 자세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큰 울림으로 회양되길 바라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